저축은행과 핀테크 플랫폼 간 수수료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자 수가 많았던 만큼 그동안은 저축은행이 울며 겨자먹기로 플랫폼사의 수수료를 지불해왔는데요. 최근 가불관계가 뒤바뀐 모양새입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저축은행과 플랫폼사 사이 계속해온 수수료율 줄다리기 싸움에서 최근 주도권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중단 플랫폼을 통한 저축은행 신규 대출자 추이는 꾸준히 증가해 저축은행에 따라 전체 대출자 중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에서 70% 수준에 이릅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플랫폼사를 통한 신규 대출자 유입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올 초부터 신규 대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플랫폼사가 시중은행엔 0.5% 수준의 중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엔 4배에서 5배 수준인 2.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치솟은 조달금리에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승인은 오히려 역마진이라는 이유로 일부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중단한 겁니다. 잠정 중단했던 플랫폼 신규 대출 승인을 다시 열어놓긴 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심사로 대출을 승인하자 플랫폼사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플랫폼사 입장에서도 저축은행은 주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시중은행의 상품을 찾는 고객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탄탄한 대출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 자체 플랫폼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을 이용하려는 고객이 플랫폼사의 주요 고객이 되는 구조에서 먹거리를 잃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저금리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의 밑구림이 그려지며 금융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손질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핀테크사가 코너에 몰리며 수수료 산정 방식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